아.. 나 항상 이렇게.. 진짜 왜 이러세요? 나 잉을 패내거든 아 이렇게 해봐봐 국물 틀려올게 써봐봐 그럼 알 거 아니야 궁금하죠 시청자분들 안녕하십니까 아홉시 뉴스에 해찬과 런쥔 네 아 잠깐만 너가의 런쥔 내가 전혀 네가 먼저 해야지 시청률 37.5%의 헤찬겜의 해찬과 시청률 1%의 런쥔입니다 멘션 파티를 하려고 이제 왔는데 그게 뭘 보냈는데요? 또 다행히 저희 회사에서 잘 알아주시더라고요 제일 재밌는 조합, 확실하고 재밌는 조합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10시이기 때문에 일단 10시 첫 맨션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즌2 이렇게 해서 저라는 걸 되게 티 내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우리 조금 편하게 하자 너무 방송이야 지금 되게 편한데? 그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내 말이 너무 티 나진 않은데 조금 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해요를 궁금하죠? 맞도맞요 우리를 약간은 티내는 게 좋은 거예요 시즌2 저희 왔는데 누구게요? 트윗 아, 가지 야야야 미리 얘기했어야지 센스가 없어 방송 한두 번 해 어떻게 해 방송이야 이게? 소통이지 한번 볼까요? 이렇게 올라오네요 바로 이제 댓글을 한 번 봅시다 거기 잘생기네 답장 좀 해줘 알겠습니다 답장 좀 해줘라고 했기 때문에 답장을 올려서 보내겠습니다 똑똑해 완벽해 천재 안 오셨죠 아직은 밝히지 말자고 네 아, 조금 이게 다시 갱신했으니까 갱신? 갱신해야죠 갱신하냐? 해찬이가 이미 확실한가봐요 누구든 사랑해요 누구든 사랑해요의 why are you? 너 어떻게 알아? why are you? 아, 저 중국어 잘해요 음 자, 이제 우리 존재를 밝혀봅시다 런전씨랑 런전이죠 런전씨랑 해찬씨입니다 런전 달아주세요 잘 나왔는데요? 우리 집 강아지 이름 배똥이인데 배똥이라고 한 번만 불러줘 배똥이도 불러주면 가문의 영광 하나, 둘, 셋 배똥아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있는데 해찬이만 열심히 안 하더라구요 열심히 하더라구요 야야야 내가 먼저 할거야 야야 야 어? 어? 설마 끈 거 아니지? 잠깐만, 잠깐만 끈 건가? 어쩔 수 없네요 약간 이제 콘서트 스포를 네 조용히 와요 아무도 몰래 조용히 와요 근데 비밀 지켜줄 거죠? 우리 CJ랑 또 비밀을 잘 지켜줄게 그니까 너무나도 오케이 헐응이라고 하시는데 우선 첫 번째 엔시티 드림이 나옵니다 스포해줘요 절대 비밀 이거 한 번 자 이번엔 진짜 정말 스포라고 해봅시다 우리가 어벼 그거 있잖아 아 야 말 돼? 아니 이거 안 돼? 아 몰라 해보자 좋아 어떡해 아 너무 웃겨 아 너무 웃겨 어? 어? ECR 찍은 거 하나 스포할까? 아 그거 할까? 그 다음 커피 구독과 좋아요 와 이거는 진짜 스포인데 너무 스포인데? 우선 커피 그 다음 구독과 좋아요 왜냐면 OO고 얘가 OO 아 이거 너무 큰 스포인데 와 진짜 쩔었다 이거 저기 그거 뭐 그 재밌는 거 보고 있나 봐 아 네 재밌는 거 보고 있으니까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네 무슨 멘트라고 아니 제가 재밌는 거 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실 거면 티켓 사고 들어오셨네요 네 에베베베베 어때? 그래 런진아 이런 댓글 달면 어떡해 내가 하게 된 거야 이게 아 진짜 스포 하면 되겠다 진짜 스포츠 어때? 아 소리 진짜 커서 답글 그러면 우리 그 스포를 한번 해볼까 고마워 한번 이모지로 스포 하는 거지 그래 좋아 지금 나왔잖아 또 나오잖아 두 개 나오네? 이거인 거 같은데 나 된 거야? 뭐가? 아니 안 된 거야 봐봐 야 봐봐 다녔잖아 아 에니 아니야? 아 에니 아 이거 너무 티나 나 이거 안 돼 그러면 그 아 그럼 XX잖아 야야야야 오케이 간다 몰라 소화했어 몰라 몰라 한 거야 우선 이거는요 그냥 뭐 이 정도? 여 정도? 아 그 다음 세봐 이거는 어 뭐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중에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? 아 너무 좋아 자 너는 두꺼운 삼겹살이야 얇은 삼겹살이야 하나 둘 셋 두꺼운 삼겹살 쌈장 기름장 하나 둘 셋 쌈장 상추 깻잎 하나 둘 셋 깻잎 오케이 생마늘은 구운마늘 하나 둘 셋 구운마늘 오케이 파절이 양파절이 하나 둘 셋 파절이 하나 빼고 다 맞았어 아 두 개 빼고 다 맞았어요 울 거라고? 콘서트 때 눈물 흘린다고? 누나 너의 눈물 기다려 슈지 꼭 들고 오세요 눈물 감당 안 됩니다 곱하기 아 잠깐 왜? 런지아 곱하기는 어떻게 쓰냐면 응 곱하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았죠? 그럼 내가 한국어로 쓸 테니까 너가 중국어로 써 여러분 보고 싶은 무대 요샹 간더워 타이마 오 플렉스 119 다 다 너 맞췄 그냥 재밌게 대답을 해보자 무슨 큰일 났어요? 넌 살아있는 게 펜선비스야? 갑자기 그게 생각나라 우리도 카페 가서 아 그리고 또 뭐 하셨죠? 골드브루를 골드브루를 근데 뭐가 그런지 알아? 그럼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줬어 Don't need your love 뭐라고 하신가? I need your love 웨이 점머 어때? 웨이 점머 나 웨이 점머 이거 보고 싶어요 웨이 웨이 이거 맞아? 아니잖아 아 빨리 제대로 아니야 사실 첫 번째가 맞았어 아니잖아 맞아 진짜 이거야 내가 좀 놀려요 고 고 이거 답장할 수 가자 고구마 야 이런 거 다 하자 고구마 고로 시작한다 고 고등어 고수 고수 고향 향 향 향 향 향 고향 끼 반찬 오케이 어디에이 어? 구매교 뭐 좀 해보자 뿅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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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마무리 트윈터에 따가 일단 내가 한국어로 할테니까 너가 중국어로 해줘 그래요 여러분 찬이의 헐 나 아까 멘션 스펠링 잘못 썼어 멘션 달아주세요 따자 찐텐 심지어 뭐 왜 왔냐 재민씨 들어와 보세요 나 재민 나나씨 들어와 보세요 어 재민씨 시민한테 초록 하트 썼어 안 썼어 초록 하트 이제 쓰려고요 근데 재민씨 오늘은 여기 어쩐일 오셨어요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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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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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그래 XX 같은 거 XX 아 XX 같은 거 XX 아 XX 같은 거 XX 그걸 그냥 얘기해 버렸네 그럼 이렇게 하자 아예 그냥 그냥 얘기하고 그걸 피처리 해주는 거죠 오늘 내가 어 내가 왔다는 걸 좀 친해야될까? 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? 그래. 어디 갔지? 토끼? 괜찮아 곰돌이. 내가 런쇼의 여우. 근데 왜 여우냐? 맞췄대. 주황색 물에서 그런가? 무엇보다 우리 콘서트 응원법 외워와 주세요. 무엇보다 우리 콘서트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건강 잘 챙기고 응원법 많이 외워와 주세요. 너무 기대돼요. 그럼 안녕. 오늘 너무 많은 스포를 한 것 같아요. 거의 한 편의 콘서트 이미 한 것 같아요 지금. 그리고 저희의 맨션 파티에 또 이렇게 초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와주신 우리 재민이도 정말 너무너무 환영합니다. 자 그럼 우리 셋으로 늘어났으니까 인사하고. 네 지금까지 시청률 37.5%의 해찬캠의 해찬. 시청률 0%의 런쥼이었습니다. 그리고 우리 게스트. 그만 왜 이러냐? 시청자 재민 씨까지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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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